제자 그리고 17살 소년 서로를 탐하다 나의 영원한 어린 왕자 은규 이뻐다 이뻐 어머 선생님 작품 쓰고 계신가봐요 우리 오늘 속년 파티하기로 한 날이에요 빨리 쓰고 파티해요 파티 파티는 무슨 파티야 됐어 시끄러워 선생님 파티하면서 올 한해도 되돌아보고 내년 계획도 세우고 그럼 엄청 좋잖아요 아니 나는 이거 작품도 써야 되고 나한테는 올해나 내년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에는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해가 왜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마지막 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쵸? 그래 너는 나 없으면 줄 같은 거 잘 잡고 살아 줄은 무슨 줄을 잡고 살아요? 네 생명줄 어머 어머 선생님 네 생명줄 어머 선생님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? 삐젓 슈 슈 아 선생님 진짜 파티 안 하실 거예요? 안 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진짜 파티 안 하실 거예요? 이거 다 쓸 때까지는 안 해 은규도 불렀는데 진짜 파티 안 하실 거예요? 짜다 했다! 아유 다 했어! 벌써 다 했다고요? 어 다 했어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수고 진짜 할머니! 어머 은근교 왔니!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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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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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아유 은교 언니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 연말인데 부모님은 일만 하시고 혼자 집에 있는데 마침 누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아유 그래 어때 할머니 저 오늘 멋있어요? 아유 멋있어 멋있어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야 은규 내가 너 보고싶어서 부른 줄 알아? 선물 사오라고 부른거야 선물 사오라고 아 그럴줘요 다 사왔죠 아 진짜? 할머니꺼는 만년필이에요 매년에도 아름다운 시 쓰시라구요 대신 저한테 손팬지 쓰시면 안돼요 아 그게 어떻게 삐켜야 삐켜야 야 선물? 내꺼는? 내꺼는 내꺼는? 아 누나꺼 여기 화장품 갖고왔는데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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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게 해주는 스킨 부드러운 로션 어머 이건 뭐야? 어머 이거 신상품인가? 어 그거 헤어스프레이인데 다음에 너 일부러 그랬지? 스프레이 여기 너 뿌려볼래? 일부러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싸우지들 좀 말아 뭐 파티하자면 이거 뭐 해야될거 아니야? 알겠어요 개기쁘죠? 자 라이타로 이렇게 짠 아유 다들 2012년 고생했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나 둘 셋 선생님! 선생님! Zack, 샴페인터 드릴게요. 아뇨! 아, 다 젖었잖아요. 아뇨! 아뇨, 선생님! 아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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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고정하세요! 나만! 나 지금 시상쇼 올랐으니까 노릇노릇하게 구운 빵 위에 박혀있는 초코칩 두 개 그것은 바로 응규머핀 어머 세상에나 마상에나 선생님 정신 차려 선생님 지금 아니 샴페인 토틀가 갑자기 왜 이상한 시를 찍고 그러세요 선생님 시끄러워 귀걸이 한 사막이 아닌데 사막이 아니에요 귀걸이 한 사막이 아니라고 슉슉슉슉 아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사진 찍어요 네? 사진? 아 남는 거는 사진뿐이래잖아요 아 그래 그래 사진 찍을 때만큼을 웃으면서 찍어요 알았죠? 응 뿌잉뿌잉 자 그만해요 자 사진 찍어요 자 제가 타이머 누르니까 찍는 거예요 자 이쁘게 찍으셔야 돼요 자 띡 야 뭐야 왜 밀고 난리야! 그러게 해, 아버님! 어머! 하지마, 저거 뭐하시는 거야! 진짜 하지마세요. 아유, 뭐하시는 거야 진짜! 선생님, 사진 찍는데 왜 발차기 하고 그러세요? 기분 나쁘게 찍지? 일어놓고 내라! 나 어차피 사진 찍기 싫었어!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! 잠깐! 연속 촬영, 띡! 연속 촬영, 띡! 연속 촬영, 띡!